매 순간을 파이널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긴장감, 그러한 위기감, 절박함 이것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마귀같은 실전장애 수능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수능 물리학기준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문제의 고퀄리티를 자랑하는, 명성이 또 자자하죠? 뭐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버전업 실전모의고사, 버실모 시즌1이 드디어 개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에게는 이 김성재 실모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3단 콤보의 실모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금 개강하는 버전업 실전모의고사 시즌1,2 작년 같은 경우, 예년 같은 경우에는 시즌 없이 그냥 버실모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좀 더 육평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자, 시즌1과 2로 나눴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작년에 버실모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론 육평 이전의 버전업 실전모의고사가 이제 개강해서 여러분들에게 출간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육평도 거의 버실모하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의 연결은 고리가 굉장히 깊었을 겁니다. 왜? 단순히 육평에 뭐가 나왔어? 이러고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면 안 되겠죠. 교과의 컨셉을 정확히 읽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첫 해였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올해는 역시 한 번 이제 농익었다 이거죠. 한 번으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능을 준비할 때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그 농후함이 나타날 것인가. 이걸 또 이제 제시할 글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즌1과 2로 분류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구 러셀인데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라 역시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자, 퀄 모의고사에서 이제 러셀에서 이제 제작되는 이런 모의고사인데 어, 이 문항. 아마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침이 마르도록 이거 아마 칭찬, 칭찬이 한 말은 제가 너무 그렇고요. 하여튼 침이 마르도록 이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조하고 또 그 좋은 의미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왜? 정말 이거. 이 선생님의 실무 같은 경우는 특성이 빡빡합니다. 결코 녹록치가 않아요. 이따 제가 문항구선에서 말씀드렸지만 빡빡하게 구성됐기 때문에 물리 좀 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아마 30분에 이걸 소화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버실모라든가 극강 같은 경우는 꼭 30분 제한 이게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맞춰서 35분, 40분 여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왜? 이 부분들은요. 절대 김성진 실무는 여러분들 실력 테스트 한다든가 문제풀이 경험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실전 모의고사라는 말은 있지만 말 그대로 실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하고 강하고 빡빡하게 준비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빡빡하고 진짜 뇌 속에서 뇌세포들 땀 질질 흘립니다. 그런데요. 이 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실전과 거의 흡사한 분위기에 그런 문항들로 회차가 구성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의 제작 문제는 아니지만 또 선생님 연구실에서 모두 검토하고 또 함께 나누는 부분이고 또 해석 강의도 마찬가지로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자 이런 3단 컴보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제 후반부에는 극강 파이널로 진행이 이루어지는 3단 컴보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썼죠. 파이널은 지금부터예요. 매 순간을 긴장감과 또 절박함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진짜 문제풀이 경험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버실모 시즌 1은요. 일단 실모 3회차 그리고 지역서바 1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즌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또 구입해서 듣고 이거 구입해서 듣고 이런 그런 좀 부담감은 있겠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꾸준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순발력 있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취도 또 우리가 이 문항들과 이 강의의 성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즌 1은 실모 3회와 지역서바로 진행하고요. 자 시즌 2는 4회와 지역서바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또 극강 파이널 또 콜모어색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지역서바는 뭐냐면 지역서바이벌이라는 건데 이거 예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항상 이게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작년에는 첫 교과에 대한 수능이었다 보니까 조금 요거를 좀 이따 보류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전에 들었던 친구들 작년에 왜 그 지역서바이벌 안 해요? 이러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워낙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맨날 그 교과에서 서술형 문장이 강해져야 수능에 견딜 수 있다 그랬었죠. 이 지역서바라는 것은 OX서바이벌인데 빡빡함으로써 계속 뇌회전을 순간순간순간 계속 회전률을 높이는 그런 트레이닝 코스가 바로 지역서바이벌입니다. 이것은 직접 해보시면 알 겁니다. 전체로 개념을 쫙 이렇게 긁어 나가면서 특히나 까딱까딱하는 이분들 있죠. 읽으면서 까딱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요. 또한 해설지는요. 텍스트로 해설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손글씨 해설지가 맞지 않는 분들은 이거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해 흡수도 분석 흡수도 친화력을 위해서 그 문항에 그대로 이게 분석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그 문항에 직접 선생님이 손글씨로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분석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손글씨 해설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텍스트 해설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시간 더 걸려요. 시간 더 걸리는 겁니다.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효과를 톡톡히 봤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꿀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효과 좋은 거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글씨 해설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딱 보면은 알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또 매번 학평이나 모평 때 제가 손글씨를 또 제공해 드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서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항은요. 뭐 당연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교과서죠. 그리고 이 교과 해설서에 입각해서 갑니다. 이거 그냥 뭐 교상 지도서나 이런 거 아니랍니다. 교과서와 교과 해설서.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치렀던 이런 학평이라든가 특히 모평, 수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제작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또 일부는 작년에 구성됐던 문항을 살짝 고쳐서 같이 또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문항으로 또 진행이 되겠지만요. 자 그리고 물론 또 수특, 뭐 수안 이런 얘기가 아직 수능완성은 지금 시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뭐 직접 연계니 간접 연계니 이런 말 많이 하지만 그런 거 우린 싱을 쓸 필요 없어요.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직접 연계, 과학, 간접 연계 의미 없어요. 그 문항, 수특에 있는 문항, 그런 문항들에 녹여져 있는 그 설정들을 재조립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평가안이랍니다. 그래서 바로 평가 문항의 퀄리티라든가 그렇지만 평가 문항의 그 스타일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가끔씩 그러신 분들 있죠. 자신이 물리 좀 하는데 이런 거 까딱하게 틀렸어. 문제 탓입니다. 문제 탓을 해요. 지역적이니 문제가 괴랄같으니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평인 합평에서 그런 부분에 그러한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평가 문항을 거부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디까지나 그 평가원의 스타일에 맞게끔 그리고 평가원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김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가원에서 평가원에 진짜 버금가도록 그렇게 문항 구사했고 같이 해보신 분들 알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은 실무이기 때문에 스포가 되잖아요. 맛보기 강의를 어떤 해설 강의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또 교재를 공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버실모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버실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전에 작년에 버실모를 수강했고 수강에 톡톡한 효과를 얻으신 그런 수강 후기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뭐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 문항에 대한 퀄은. 진짜 이것은 여기 써놨지만 영혼을 담보로 만드는 문제예요. 또한 퀄 그만그만한 문제 하자고 이거 풀자고 우리가 이러한 실무를 진행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그만한 문제 아니에요. 또한 어떻게든 뭐 좀 어렵게 만들려고 어렵게 만들려고 억지 난이도 절대 네버. 선생님이 제일 지양하는 겁니다. 억지 난이도가 아니고요. 문항을 만들 때 써봐 이거 어떻게 하면 애들이 틀릴까?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체크를 꼭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의 체크 설정을 해야 되겠고 또 이루어지는가. 계속 평가 문항이라든가 5년. 물론 작년에 첫 수능이 시작됐지만 교과서에 대해서. 작년 또 확장에서 3년. 그 이전 또 5년. 확장에서 10년. 전체적인 이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평가 문항에서 설정의 구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연구시에서 직접 제작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 뭐 문제 어서 받아오거나 사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고생스럽고 영혼이 담보로 잡혀서 영혼이 좀 사라지고 있더라도 직접 제작을 하고 대신 선생님은 검토에 좀 열의를 많이 쏟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검토 물리학에 힙합 물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서울대 대학원에 몇 년 동안 같이 지금은 이제 또 논문 또 준비하면서 상당한 풍부한 그런 부분들의 지식 물리학에 의해서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들과 함께 검토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검토와 함께 오타는 있을지 한 점 없어요. 오류 문제 오류 없습니다. 검토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요. N제 형식하는 거 제일 서운합니다. 제일 제가 듣기 싫은 말이 문제풀이 경험 N제처럼 취급하는 거 이게 제일 제가 서운해요. 그리고 제일 밥탕 하는데 문제 탓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틀리면 꼭 문제 탓을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실전장 가면요.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가면 알잖아. 참 경이로운 거. 실전장만 가면 이상해요. 평소에 별 생각 없 지나다가 꼭 문제 앞에만 쓰면 연구모드로 치닫죠. 여러분들 수능날 연구모드를 갖는 분들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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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하신 분들은 그날 작살나는 겁니다. 실전장에서 그 문항 앞에서 의구심을 가진다. 작살나는 겁니다. 실전장에서 문항 앞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작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여기서 모두 해소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는요. 이제 강좌가 되겠죠. 그냥 풀이가 아니랍니다. 그냥 풀이가 절대 아니에요. 문제의 설정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것이 근거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생각을 끄집어내어야 하는가 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20문항 해설하는데 단순히 뭐 한 30분, 40분, 50분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석 강의예요. 그리고 또 문항에서 이 문항은 어떻게 해서 출제를 제가 했고 또 어디에서 따왔고 어떤 평가문화의 모의고사 이런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을 했고 수특의 어떤 부분들의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빠지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제일 중요 컷션 경고예요. 이 실모, 앞으로 선생님의 실모 이걸 보면서 좌절하실 분들 그러니까 점수가 몇 점 나왔어, 몇 점 지금은 몇 개 틀리고 몇 점 나왔어, 몇 점 나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좌절할 거면요. 노! 절대 엄금이에요. 접근 금지 맞습니다.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 테스트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실모에서 대하는 자세는 바로 여기서 드러난 자신의 문제점, 자신의 약점, 자신의 구멍 또 모두가 잘 빠지는 그런 부분 평가 안에서 노리는 부분 평가 우리 머리 꼭대기 있습니다. 우리 그거 이미 지배를 해놓은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극복이지 테스트가 아니에요. 자기실력 테스트 할 분들은 절대 이 실모 경험하면 안 됩니다. 서로 역적이 돼요. 극복하러 노력하셔야 되고 아 그래서 어느 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진행해야 될까 그러면서 극강 파이널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때 이때 여러분 이때 이제 그 커리큘럼 순서 많이 여쭤보는데 여러분 그 개념 강좌라든가 특히 지금 기출을 제대로 봐야 될 시기죠. 기타 강좌라는 이것이 벌실모 이전 혹은 벌실모 하는 중에 또 벌실모 끝난 중에 어느 시기에 해도 상관없지만 항상 이 실모의 성격은 극복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 이것 꼭 명심하여라고요. 쌤은 여기에 맞춰서 난이도를 이렇게 올려나가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난이도가 있어요. 평가문항이 요정도라면 그거보다 살짝 높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셔야 실전장 가서는 좀 더 수월해지는 거죠. 공부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쓸데없는 아까도 했지만 억지 난이도의 경험을 가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실모 시기부터 우리 치열하고 그 다음에 긴박감 있게 또 아주 절박하고 긴장감 있게 그렇게 진행합시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우리 같이 하신 분들은 외칩니다. 물만 대! 그렇죠? 가겠습니다.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